지금 혜림이도 바쁘고 선미도 음반할 동안 바쁘고 드라마 찍지 않아? 미싱! 그치 그치! 빵! 주여주! 어머! 아 쑥스럽네! 안녕! 아기는 알고 있어서 지금 예은이도 원래 온다고 했는데 스케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보고 선이는 뭐 되게 많이 계시니까 편하다! 비행기판 오면은 2주 동안 했어야 되니까 또 우리 아기들도 애기가 지금 셋이... 그치 애기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오기 힘들지 근데 예은 언니랑 선예은이 보다 더 말한다면 예은이한테 통화해볼래? 통화? 예은이 양양이 있다던데? 양양? 양양! 멋있나봐 양양이니까 양양사라고 생각해 양양이니까 양양사라고 생각해 미안하다 그런 드립은 하지마 추억인데 이렇게 연락 한 번 넘어갈게요 촬영 중일 수도 있으니까 왔다 왔다 전화 왔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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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통화 하시네요 이렇게라도 또 함께 얼굴 보면 좋죠 안 돼! 잠깐만 저거갑니다 Carrie 넌界 뷔 신 함 신 웅 솔리 여기가 너무 리얼해 형 지금 모였어요 아 진짜? 언니, 나 고인? 우리 다 모였어 같이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야 스케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예은아 너 축가 불러준다며 혜림이 축가를 예은 씨가 해주는구나 언니 뭐 부를 거예요? 아니 그거 슈퍼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? 아 서프라이즈야? 좋은 시간 보내고 알겠다 식장에서 보자 안녕 근데 반주 알아야 되는데 아예 몰라? 물어봤는데 얘기를 계속 안 해주더라고 근데 너는 그거는 모른 척하고 있어 짜잔으로 그래서 아이러니 불러주는 거 아니야? 말도 안 돼서 백보이 이런 거 불러주는 거 아니야? 아예? 아